어? 야. 심한 거 아니고요.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 병원 가자고 할 때 가지. 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. 어때 뼈는 괜찮대? 금은 안 갔고 안 아파? 네 네 괜찮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. 내가.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. 에? 미안해. 은봉은 씨. 아 그게 꼭 변호사님 탓은. 하시기도 하지만 전 괜찮아요.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만 미안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잠깐만. 잠깐 실례 좀 할게. 두 번째 시간에 접착. 니이저영. 앨범의 무거워진 조금. 맥주님의 무거워진. 맥주님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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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